저는 산책하러 가는게 꼬꼬의 산책룩은? 나는 깔막힘 약간 그거다 솜사탕 패션 언니는 뭐야? 꼬꼬아 너가 들어줘 꼬꼬아 루트를 설명해봐 꼬꼬는 새로 산 카메라에 빠졌다 너무 빈지잖아 엄청 이쁘게 나와 진짜? 응 자 어떻게 할거야 우리? 여기서 내려가서 건너서 걸어서 올라와서 다시 건너서 올라갈거야 우와 저기 눅돌이야 거기? 눅돌이 아니라 오 찍었어? 어 대박 난 못찍었어 아니 찰나의 순간에 잡았어 좋겠다 난 못찍었는데 흰이야 나 이걸로 한번 찍어줘봐봐 그래 줘봐봐 이게 시작 버튼 시작이고 이게 땡기고 안 땡기는 이걸로 같이 찍을게 그래 시작했어 끝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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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딨지 언니 알아 언니 알아 내가 건너서 찍어줄게 그래 어 휴대폰으로 찍었네 어 안나와 카메라가 어려워 잘했어 뭐 뭐 했죠? 우리 우리 필요한거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샀어요 구정 구경할거지 응 신영영 어 저기 샐러드 가게 되게 맛있네 샐러드 샐러드 이거 되게 편하다 따른이? 난 못타 언제 탈래 이 애기야 빨리 자전거 난 롤러스키치 타고 난 못타 그래 나중에 언니 자전거 같을때 너도 롤러스키치 타고 쫓아올거야? 우와 재밌겠다 닫았어 너 라떼 먹을 수 있어 이 밤에? 응 난 다 먹을 수 있어 진짜? 응 아니면 초콜렛 라떼 어 초콜렛 라떼 마시자 그러면 그래 그래 우리 저기서 군고구마 사갈까? 그럴까? 그래 대박 알차게 알차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언박싱 해야지 가서 무슨 언박싱? 맞아 아 맞아 우리 나갔다 왔어 이만큼 방먹어 웃긴다 오늘 다 버렸는데 그만큼 진짜 끝 안녕 끝 바이 빠이 부끄러워 도착 감사합니다.